배우 조인성과 s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선영이 결혼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식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는데 조인성 측이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다. 소속사의 빠른 해명으로 결혼설은 해프닝에 그치게 됐다. 앞서 이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배우 조인성과 s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선영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공유됐다. 조인성이 2016년 박선영이 dj로 활약했던 박선영의 시내타운의 신작을 홍보하기 위해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조인성 측은 박선영과 특별한 관계도 아니다. 친분도 없으며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선영의 소속사 측 역시 조인성과 열애설을 부인 두 사람의 열애 및 결혼설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최근 조인성은 영화 밀수와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을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박선영은 2007년 s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20년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